콩가루! 콩자반! 콩 뭐야? 엄마! 콩가드리는 건 뭐야? 아, 통만! 아, 뭐야! 2 더하기 6은 몇이지? 2 더하기 6! 6! 6? 6, 2 더하기 6! 갑자기 수놓은 게 있어. 7! 2 더하기 6! 6에다가 2를 더해봐! 8? 그렇지! 아, 힘들어. 짤란 데도 살아있어! 낙지? 어, 우리 집에 누가 오면 아, 어서오세요 하고 얘기하지? 이사! 아니야, 아니, 아니야. 식당 같은 곳에 가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지? 주인! 아니! 손이! 그렇지? 뭐라고? 손이! 그렇지, 그렇지! 자, 또! 뭐? 뭐야? 나 차, 배 태라자. 이거에서 통화했어! 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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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야? 네가 이거 하는 거 좋아해, 그림 그리는 거, 이게 무슨 수업이야? 그림 그리는 거! 감사합니다. 아, 쑥나무를! 아, 이리 와! 이 팀 강팀이야, 내려갈 준비하자고. 자, 이 팀은 최하 2등입니다, 최하. 파이팅! 잘해주세요, 갑니다, 시작! 아빠가 축구장에 가면 뭐가 이렇게 깔려있지? 잔디. 그렇죠. 예, 예. 이거. 겨드랑이? 식당 가면, 뭐 이거 더 주세요 하잖아. 서비스? 그렇죠. 이거 치는 건데 따뜻하게 만든 거. 히터? 바닥. 정기장판? 아니, 아니. 남반? 봉일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학교 이거 있다고 하는데, 잠깐만. 생일 뭐 뭐 합니다. 축하? 축하? 축을 시작하는데, 학교 이거 무슨 축이랑? 축제? 그렇죠, 축. 어렵다. 어, 예. 통과. 아, 어렵다. 아, 이걸 뭐라 그래? 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되게 이렇게, 패스. 못떼게? 이렇게 때리면 나는 거. 콕. 그렇죠. 새우랑 오징어랑 모든 걸 넣고 끓이는 국. 전골? 어, 그게 뭐라 그래. 해물탕? 어, 맞다. 오, 그래. 제가 7개. 뛰고 있다가 따라서 사람한테 물 넘겨주고 또 뛰는 거. 패스? 아니. 아, 7개야. 7개 1뒤입니다. 내려오세요. 내려오실게요. 정시호. 예. 가만히야 정시호. 시호 몇 개 맞힐까요? 저요? 응. 마음대로요. 마음대로 맞힌대요.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맞힌봐. 자, 시작. 이게 뭐야 이거? 의자. 그렇지. 잘한다, 시호 잘한다. 아, 이거 맛있는 건데. 맛있어? 케찹에다가 찍어 먹어. 케찹에 찍어요. 소세지. 아니. 계란. 아, 그게 아니라 똥에서. 똥. 어. 여기에 ㅇ을 빼고 여기에 이렇게 하고 이거를 어. 똥에서 ㅇ을 빼고. 여기서 이걸 또, 이걸 하나, 하나, 디그 빼고. 이야, 정말 어마어마해.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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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시 설명해봐. 똥가, 똥가. 아, 좋은데. 네. 똥가스야. 똥가스를. 응원할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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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대한민국. 그렇지. 잘한다. 이건 사람이 담겨져 있어. 어? 사랑이 담겨져 있어. 사랑이 담겨져 있어. 사랑이 담겨져 있어. 아, 와. 네. 사랑은 어떻게 담겨져 있어? 빨간색이야. 저금통. 아니. 툰으로 해도 돼요? 하트지? 그렇지, 그렇지. 어, 시우가 목욕할 때 들어가는 곳. 목욕탕. 어, 아니 목욕탕 말고 들어가는데, 물 담아놓고 들어가는데 뭐라고 하지? 다. 자! 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불러올 때. 자, 지금. 잘했어. 최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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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우리 10개? 그래, 파이팅. 자, 10개만 쳐주세요. 현수군. 갑니다. 시작. 현서야, 현서 맨..